프루지어 안녕하십니까?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어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중일 차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공용률은 90%로 세대 내부는 도배,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가구,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외부는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입주자 사전 점검 예정하고 있으며 9월 입주 가능하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어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어는 1556세대의 대단지임에도 전세대가 남양 위주의 단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수한 일조건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동강거리가 넓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에도 최적입니다. 103, 104동 옥상의 라이팅큐브 경관 조명은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찍는 특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어를 춘천 시내 전역에서 자랑하실 수 있도록 101, 108, 109동의 브랜드 로고 골드라인을 적용한 프루지어의 아이덴티티 측벽을 적용했습니다. 입주자 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루지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록색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루지어 브랜드 컬러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어는 단지 앞쪽에 습히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시원한 숙색권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녹지와 함께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록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주변 산을 특경하여 단지 내로 끌어들인 진경 산수원과 중앙광장은 전망 쉼터 뿐만 아니라 잔디 마당으로 조성하였고 이와 인접하여 대형 티하우스 및 어린이 놀이터를 두어 활동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테마 정원에는 소나무와 돌, 그리고 작은 어여쁜 꽃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지만 공사 완료 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리라 확신합니다. 착공부터 현재까지 적정 공기 내에서 순차적으로 공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입주 전까지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최상의 품질을 목표로 현장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 최고의 힐링단지,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어에 입주하셔서 더욱더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